오늘 홍정윤 실장님께서 처음 오픈한 스튜디오에서 제가 첫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? 너만 좋다며? 어 잘 듣기라고 하면 좋지 안 돼 안 돼 그냥 나와 더 멀리 떠나자 새하얀 눈이 가득 쌓여있어 너와 함께하는 너와 함께하는 너와 함께하는 어디를 동생이다 노래가 나의 식생홀이다 너와 함께하는 너와 함께하는 긴 쪽가 어딨어? 친구들이 우릴 보며 미소를 눌렀어 너와 함께하는 어디든 다 예! 크리스마! 무슨 크리스마! 오늘은 어제보다 예쁜 것 같아 왜 이러지?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나의 공장선 이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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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성함 말씀해주시죠 카메라에 있습니다 성함 말씀해주시죠 성공한 것 같아요 가면 오늘의 콘셉트는 터프라이 입니다 내게 설렘을 줬고 난 그것에 대해 보답하고 싶어 I can see your eyes I can see your eyes I can see your eyes Oh, yeah, 창문을 열어 이는 집에 가도 돼 이는 이미 집에 가도 돼 집에 가도 돼, baby 사진이 잘 나왔으니까 집에 진짜 잘 나왔다 진짜 잘 나왔다 요런 웃음 딱 원하는 것 같아요 터치인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모르겠니 정말 모르겠니 새하얀 커팅과 같이 즐거울 것 같아요 이제의 빛을 매우 좋아해요 이것이 생각보다 이의 먼저 나는, 당신이 보인다 돈을 내어가서 이의 미 schwer이 나의 모든 것에 노을의하는 것에 하시는 것들 어떤 하나님을 십둑하는 것에 One day 첫날은 의심했었어 이런 아름다운 얼굴 수 있다는 걸 Tuesday 한눈에 알 수 있었지 나를 닮은 눈과 맘을 가진 넌 나의 여자인걸 내 가슴이 너에게 말하래 내 앞에 나타나 고마워한다고 그 사람 I know 널 보고 있을 때 아 이거 너무 귀엽다 Ladies and gentlemen Introduce I got something for y'all Check it out 나로 말하자면 일단 살짝 take it back Track은 내 제일 아탄 다섯 중 하난데 모두 다 빠져대 내가 좀 죽인대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안 안 소리 오르다 내리다 비 좀 차는 클럽 Hey We keep it rolling rolling Gotta make it just hot 완전 웃음 만든다고 I got the money money Don't you want it let's call it 내게로 와 와 내 심장이 너를 부르고 있어 너를 원하기로 너를 위한 세상 속에 몸을 갖게 이 세상 속에 너를 던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那 late 192 저의 첫 오픈 촬영장에서 스튜디오에서 했는데요, 되게 잘 나온 것 같고, 다양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. 홈페이지에 글을 많이 올리시고요.